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원더프레임의 김동한입니다. 디지털엣셋 박상혁 기자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한 주 가상자산 시장에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 중심에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있었죠. 크립토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제 그레이스케일 승소가 갖는 의의 먼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승소를 했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어떤 소송이었는지 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박상혁 기자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승소를 거뒀는데요.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선물 ETF 사이에 승인 기준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자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재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이 신청의 배경을 보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원래 GBTC라는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보다 훨씬 이전, 2021년이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됐던 시기거든요. 그 이전부터 그레이스케일은 GBTC라는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운용을 하면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상품을 판매를 했고요. 당시에는 GBTC가 거의 유일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있었는데요. 문제는 2021년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SEC에 의해서 승인이 최초로 되면서 수요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GBTC와 실제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 괴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급기야 나중에는 비트코인 가격과 GBTC 가격 간의 50% 이상 격차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라고 하면 GBTC 가격은 1만 달러 아래에서 형성이 되는 괴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 자세하지가 않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2022년 6월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결국 1년 2개월 만에 승소를 하면서 SEC가 비트코인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신탁 상품이니 ETF니 다소 복잡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해 주실 분을 또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현수 변호사님. SEC가 어쨌든 소송에서 또 진 것이잖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 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SEC가 크리프터 업계에 약간 저승사자처럼 지금 굴고 있는데, 군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7월 달에는 리플 소송에서 패소를 했었고요. 8월 달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 판결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미국 법원이 본 사건에서 원고인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SEC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상품에 대해서 차별 취급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상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면 같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행정기관으로서 취해야 하는 공정한 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행정기관인 SEC가 어떤 처분을 하거나 ETF 승인을 거절을 하려고 하면 법치주의에 따라서 대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그 대원칙 중 하나인 평등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11조에도 있고 모든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판례법에 따라서 평등의 원칙을 대원칙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업계에서 사실 이 소송을 굉장히 주목했었는데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지금 승인 대상으로 올라있는 블랙록 등 8개 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당연히 승인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두 분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소를 예상하셨는지요? 네, 저는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봤고요. 그 이유는 아까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던 대로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검토해달라, SEC가 재검토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인을 당장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SEC가 재검토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았다.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얘기해 주기 쉬운 내용이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저도 어느 정도는 예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기관인 SE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산운용사가 법에서 정해진 어떤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구비를 해서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SEC가 승인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다만 선물 ETF가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물 ETF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 다 승소를 예상하셨고 사실 저도 저번 주 저저번 주 방송에서 이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프트 업계에서는 사실 승소를 굉장히 바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사실 이게 통과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록 비트코인 ETF가 통과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승소 이후에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틀 만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호재가 맞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혁 기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9월 초에 SEC가 8개의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연기를 하면서 그 같은 날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0% 정도 폭락을 했거든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본질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 승소했다고 해서 그레이스케일에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망에도 굉장히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판결물 전체를 좀 읽어보면 SEC의 유리한 내용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동안 SEC가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시장 조작 가능성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해서 좀 더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SEC가 거절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는 조작 가능성이 없다라고 법원에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을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작 가능성이 실제로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마련해와라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도 스스로 증명해야 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블랙록이나 다른 미국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입증해야 될 거리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 하락에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엄청난 호재인 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리고 엄청난 호재인 줄 알아서 당일에도 엄청나게 또 폭등을 했었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그다지 호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SEC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지금 가장 좀 관심이 모이는 것이 항소 여부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항소를 할까요? 이번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일정한 기간 안에 45일 안에 SEC는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소를 당연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법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왜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비슷한지 어떤 점에서 같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제시를 하고 있는데 SEC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를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다르다. 그 근거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다만 SEC가 이번에 항소를 한다면 항소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아예 그런 어떤 증명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내용이 없나요? 거의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EC도 뭔가 이게 그레이스케일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주장을 할 법도 한데 그 주장을 한 흔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상품이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SEC는 그 대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충분한 유동성이 없고 시장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미흡하다. 아직 그런 시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대원칙만 주장을 하고 있지 왜 이 두 상품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항소하면 또 한참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료 제출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당사자가 나와서 서로 공방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기간이 한두 달은 절대로 안 되고 이제 이게 또 한 또 1년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뉴스를 사실은 굉장히 좀 기다렸던 이유는 이게 블랙록 ETF 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기다렸던 건데요. 블랙록 E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심사 기한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이슈가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없겠네요.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면 다른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사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을 하면서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그레이스케일과 소송을 하고 있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보류를 하겠다 또는 거절을 하겠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절의 이유로 사용할 수도 있다. 상당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사실 그레이스케일 승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조금 크립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